우선 오늘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창익 대표님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표 이탈됐다고 하지만 예상한 대로입니다. 저게 도무지 재결,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원래부터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부결됐죠.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겁니다. 국회를 흔히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뜻, 국민의 뜻이 국회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도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가 뭐 부의재론이 부의원인이 뭐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일종의 국민의힘이 목니를 부린 거고요. 또 놀라운 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만 부결된 게 아니라 최상병에 대한 특검법도 부결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우리 젊은이가 의무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죽어갔는데 왜 구명조끼도 안 입혔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진상을 밝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버리고 대통령을 격노한 거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이건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든 뭐를 보든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어떤 건 두 번째, 어떤 건 세 번째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건 법안을 표결하지 않았다. 법안을 부결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뜻과는 전혀 엉뚱하게 거꾸로 가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와도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국힘에서 그렇게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노인회사 내표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를 둬야 합니까? 지난번에도 내표 이탈을 했는데 어떤가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의 부결이 백사표고 그다음에 기권 하나, 무효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도 백사표가 부결표고 그다음에 무효표가 두 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탈한 표가 그냥 그대로 했고 플러스는 안 된 것 같아요. 이러고 나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6일 날 친한계 의원들 모여서 전국 돌파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민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나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 눈높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론이나 이런 결과 같은 걸 보면 다 알겠는데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는 여론이 65%가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사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을 우롱한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본인이 제3자 추천안을 해주게 되면 우리도 찬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결국 또 그렇게 모든 걸 받아주고 나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듯이 입에 싹 씻어버리고 뭐 하자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당내에서 저렇게 하면 설 자리는 생깁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집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사람처럼 지금 보여요. 둘이서 좀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깨갱깨갱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대선 후보가 정말 되고 싶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말했는데 물론 뭐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맞서가지고 하기에는 힘이 너무 붙인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처지가 궁박하다. 내 처지가 참 그렇다. 그 말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할 말 하겠다라고 했던 걸 지키지 못하는데 야 너 왜 할 말 안 해. 좀 제대로 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설설설 꼬랑질을 내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진짜 저렇게 도망가듯이 살고 있는 한동훈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본인은 뭐 당론과 소신이 적용된 걸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 요일 오늘. 그런데 노베너스님 말씀대로 한동훈의 역할과 위치가 지금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을 국힘당이 보여줘야 국민들도 모든 것에 있어서 국힘당이 어떤 크레딧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국힘당은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이렇게 가면 다음에 다시 국감 이후에 또 재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표가 이탈 돼 있으니까 오 대표님 그럼 내 표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희망가. 아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국힘당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개과천선에서 갑자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잡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정치인으로서의 행태 모습들 보면 일관대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에요.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떨 땐 인사성이 밝구나. 뭐 이 정도 말고는 인상 깊은 어떤 대목이 없어요.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원내대표들 박찬대, 황훈아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부결됐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의 원내 지휘부, 지도부들은 말 통하는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소주잔이라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우리 같이 죽는 거다. 정말 아니 김건희 씨는 이것도 꼭 통과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최상병까지 그러냐. 정말 그 어머니한테 우리가 나 씨 안 선다. 우리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통음이라도 하고 호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표 한 표라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야당에서 열심히 하는 건 금정에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또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오는데 이 중요한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얘기는 별로 안 들려와요. 그러니 관성대로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국민의힌만 탓하지 말고 정말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인간적인 호소를 하다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악당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도 호소하고 이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의감이 없더라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가 반복되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님 오늘 특별히 모셨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날아갔고요. 뭐 여당이 정말로 똘똘 뭉쳤다. 또는 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 다 뒤로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했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다라서 최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고초를 당하다가 이 부분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는 항고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저런 방식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좀 격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원래는 제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니 기소를 받으니 이런 처분 결과를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김건희 씨는 기소가 돼야 마땅한 거고 저는 이것을 언더카바 자미 취재 차원에서 이게 선물과 청탁이 시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검찰이라면 저는 무혐의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를 무혐의로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거는 김건희 씨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그런 처분이었지 정말 제가 이뻐서 처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의 정서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폰을 반납을 했잖아요. 폰을 반납할 게 아니라 폰을 오히려 여사 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될 압류를 해야 될 그런 검찰이 거꾸로 폰을 반납을 하는 이런 역설의 현상.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와 문고리 4인방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과거 아크로비스타와 커버넷 컨텐츠의 CCTV나 이런 출입자 명부를 압수수색하면 2년 반 동안 누가 왔다 가고 누가 매물성 선물을 주고 누가 청탁을 하고 민원을 했고 그런 것이 다 입증이 되고 그런 수사를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김건희 씨를 변호하기에 극복한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기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 되면 새로운 아주 원점에서 다시 이것을 제가 협력을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특검을 한다는 건 재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저런 검찰, 저런 불량한 검찰이 아닌 특검 임명을 받은 분들을 제가 협력을 해서 진상규명을 할 각오와 결심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결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자료 이런 걸 목사님 좀 더 갖고 계시죠? 적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돌발 질문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썸네일에 또 다른 영상이 있다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노임호사 이렇게 검찰이 이런 모습의 검찰인데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 국팀에서는 검찰 수사 끝까지 지켜보자. 부족하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김건희 특검하고 최장면 특검을 피해가고 있는데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부글부글 끓는 거는 우리고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단속을 했더니 이렇게 또 일치단결하여 백사표나 부결표를 던졌구나. 얼마나 기쁘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아직 내 힘은 살아있다 이럴 것 같은데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동안에 김건희 특검, 최장면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후에 현재까지 상황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 부결표 던진 백사명에게 다 물어보고 싶어요. 부결표 던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부결과 지금 부결 사이에 중간에 벌어진 수많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고도 당신은 어떻게 부결표를 던질 수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까?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지난번 부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였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판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본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게 사실은 드러났어요. JTBC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판결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그게 다 검찰 발로 나오는 그런 소식 같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구나 방조범도 아니구나 기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사람 불기소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조중동과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명품백 사건 관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할 방침이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납득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벌어진 이 수많은 단서들과 기사들을 보고도 아 이 사람은 역시 결백해 이 사람은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냐 이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김대남이라고 하는 행정관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2월 달부터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사람이 자기가 찍어가지고 난 감소자리도 갔어 그런데 가려고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 이 와중이 드러났어요. 게다가 한동훈 대표 대선 지지도 이런 거 횡령해가지고 했다. 이런 보도도 어떻게 어떻게 연결돼서 했는지 또 각종 세민현이라고 하는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제보 같은 거 고발 같은 거 하는 것이 무슨 공작에서 벌어졌는지 다 나왔어요. 방통위원들이 얼마나 장난치고 대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벌어진 사건이 뭐였습니까? 요즘 제일 핫한 이슈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책사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놀아놨는가가 사실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돼. 대통령 분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정말 가졌을까. 게다가 한동훈 대표 당대표 된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했다가 무시당했죠.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했죠. 밥 먹는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했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 모양을 보면서 한동훈 정말 잘한다라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지킨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 우리는 역시 당론으로 이걸 부교시키는 게 맞아. 이렇게 마음을 정말 먹을 수 있었을까. 그게 지난번에 명품백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아 나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걸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500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통령 부인에게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선물을 준 거니까 그거 괜찮다라고 합니까.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가 앞에 들이대도 우리들은 절대 이 부인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끝까지 파고들어서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 더 높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불기소하고 싶다면 해봐라. 그 책임은 뒤에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하면서 오늘 JTBC 보도 잠시 전에 나왔는데요. 자, 군호수 도입지 못해서 회장이 벌면 30% 김근희 여사한테 주겠다. 그런데 김근희 여사가 1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이 검찰은 김근희 불기소한다. 아니 내내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도이치모터 사건 공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보면 세밀하게 살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랬어요. 항소심 결과가 나왔고요. 김근희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죄 수익을 얻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변호사도 인용해 주신 것처럼 검사들이 법률과의 양심에 따랐다라고 그래요. 이번에 백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기소 불기소도 문제지만 아니 이게 공무원들이 겁이 없어도 유분수지 양심이란 단어 자체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우리 공동체가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도 대통령이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수단이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목적만 어떻게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다야 라는 경향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통해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요새도 며칠 전에 논란이 됐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신앙이 깊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아니 그게 목사님 하여튼 불가능한 거짓말이 천주계 성경은 또 권수도 많잖아요. 개신경은 39권이지만 마세 외경도 있고 가령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게 뻔한 거짓말인데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권력만 잡으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어라는 교훈을 이 땅에 남기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독자 한 분이 국힘은 인간들도 아닌데 무슨 대화냐고 안간힘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닉네임이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간힘 써야죠. 그래서 인간 같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한 젊은이 죽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더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니네에겐 내일부터 선거는 없어 라고 명확히 얘기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다 전체주의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보입니까? 혹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 제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역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반국가 세력이 됩니까? 종북 좌파처럼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정말로 제대로 해야 한다. 당신들이 책임을 정말 져야 하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것을 기억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2부 순서에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4천분이 넘게 오셨고 노영이 지금 영진이들 TV도 지금 많이 들어오셨죠? 들어와 계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영이 TV 구독 좋아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백만 달성 여러분들의 큰 힘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노영이 변호사도 이제 10만으로 훅훅 달려가고 있고요. 최재형 목사님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최재형 목사 TV도 상당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유튜버로서 인권단체 대표로서 열심히 저희들 달려가고 있고 새로운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전재윤님 번개불의 콩포카님 이름도 특이하지만 길어서 읽기가 조금 어렵군요. 엉뚱한과님 그리고 김성수님도 고맙습니다. CCR님 CCCR님 JB님 녹두님 그리고 이기철님 롱지맘님 석가권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호랭이님께서는 보수는 이 채널 안 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명태균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나니까 보수 쪽도 많이 보고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 채널 고정하면서 들어보시면 잠시 후에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오늘 10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는 명태균과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 저 노영희 변호사 김정욱 박사 임세은 소장이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1시간 30분 이상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전달됩니다. 단독 보도도 있고 요건과 관련돼서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스픽스가 취재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10시 30분인데 명태균 지금 현재 총선 개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근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메신저 역할을 했던 명태균 대표에 대한 스픽스의 단독 인터뷰가 1시간 2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새로운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 기존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또 반복되기도 하는데 노임 변호사가 그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오늘 명태균 대표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일단 이분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 본인은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관련해서 입을 꽉 다물고 전혀 공천 개입이 없다는 것을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언젠가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아마 이따가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반전 카드도 가지고 있다. 진보나 민주당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당신들이 나에게 태양정책을 펼치면 나도 얼마든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게 된 강모 씨 제보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걸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은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캐치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였습니다. 지금 썸네일 장면이 나가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단독 보도한 내용은 잠시 후 10시 30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공개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내가 말하면 세상 뒤집힐 것인데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육성으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전화통화를 해서 저와 노인 변호사 김종욱 박사 그리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생방송 중에 정말로 불시에 전화 연결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왜 스픽서가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치밀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가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방금 녹화를 하고 더 녹화를 하면서 전화 연결을 해서 두 번은 전화 통화에 실패를 하고 세 번째에 마침 전화를 받아서 잠깐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매체와 계속 연결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용어로 하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모르는 분인데 자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안철수 의원이 뭐 난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사진 올리면서 나 그래도 몰라요 이러고 발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구 어떤 정치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카메라에서 앨범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자료 정리는 잘하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를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천아람 의원하고 같이 뭐 산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명태균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냐 한걸음 더 나아가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이 핵심이죠 이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대선이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 일정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죠 오선 의원 공천도 해결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맹탕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을 간을 보듯이 접촉해요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밝힐 것은 밝히고 그리고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정치가 정상화 대지 못해서 생긴 측면도 생긴 측면도 있어요 이게 오해라면 본인의 육성으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과 세비를 나눠 가졌다 얼마의 돈이 오갔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그럼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김영선이란 후보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세비를 가지고 자기가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엉뚱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세비를 나눠 갖고 뭐 간담회 할 때도 그 사람이 상석에 앉았어 라고 하면 일종의 작은 구태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런 우리 정치의 어두운 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관심 갖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관심은 명태균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정말 예전에 박근혜 때 있었던 것처럼 국정농단을 대놓고 했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이야기해야죠 안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개인이 사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논쟁에는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감추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목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제 디올백 사건하고 우리 명태균 이 사건하고 대조를 대비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뭔가는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좀 나중에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크게 유익은 못되고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명예가 훼손돼도 밝힐 것은 빨리 밝혀야 되고 또 드러낼 것은 빨리 드러내고 폭로해야 될 부분은 빨리 폭로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분을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정치 지형도 판도에서 이분이 어떤 책사노릇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런 책사노릇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 판도 정치 구도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바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자기는 그림자 역할로 보이지 않게 이준석 윤 후보의 그런 침핵 회동부터 본인의 이런 작품이고 단일화도 제 작품이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성과를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비추셨는데 어찌 됐든 이분의 긍정과 부정은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지만 우리 전 대표님이 우리 계속해서 이분하고 컨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땐 어떤 때는 구슬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득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분의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그분에 대한 저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지향해 주시면 네 충분히 좋은 언론의 그분과 관련된 기능 창구를 스픽스가 잘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요 지금 댓글로도 의견 주시는데 오늘 노인 변호사가 인터뷰했다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정교환 대표 그때 인터뷰하다가 용 배부르게 먹었죠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요 노인 변호사 오늘 인터뷰 이제 길게 했는데 긴장하면서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는 것인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해주시죠 사실 저는 그분이 예를 들면 명확한 사람이고 명쾌한 사람이면 내가 당신한테 A 했습니까 B 했습니까 물어보면 A 혹은 B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뭔가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비유라는 게 되게 뜬그름잡기식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아들어가지고 실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고 진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감추는 게 많다라는 얘기고요 왜냐면 아까 오창익 사무국장님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 정리를 잘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간만 보고 있다 근데 자료 정리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살기 위한 증거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명태밖에 모른다 이러니까 딱 안철수하고 찍은 사진을 탁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자기가 접촉했던 어떤 사람과의 연결고리 같은 것이 있거나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그분이 다 모아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화 녹취록 나온 거에도 내가 다 불어버린다 내가 다 얘기한다 협박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번에 인터뷰할 때는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는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를 한 느낌은 너무 피곤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어차피 질문을 해봤자 대답을 안 이렇게 뻔하고 뺑긋을 돌리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오늘 수확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번 여러분 이따가 제가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은 정확히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을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정말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김영선 의원의 비서관 보좌관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강 씨라는 이름으로 어제 mbc에서 몇 개 녹취 내용이 직접 나오고 또 강 씨라는 분의 공익 제보자인 강 씨라는 분의 육성도 나왔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추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이 그거 하라고 줬는데 고생해서 받아온 거랬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가로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혹시 그니까 김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음성 자체가 김여사 음성이었어요 직접 윤도 만났고 김여사도 만났고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붙었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왜 내가 그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런 경우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 두 달 전에 김여사 갑이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도망쳐 나왔어요 숨어 산다고 김영선이 때문에 대통령 여사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김영선을 당선시켰고 김영선을 당선 공천을 딱 받아오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녹음이라든지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어 강 씨가 아무리 아무리 다른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듣지 않은 이야기를 저렇게 소설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다 노인 명사 그렇게 봐야 된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금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그 강 모 씨라는 분은 고소도 당한다는 거예요 횡령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강 씨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궁박한 처지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게다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본인이 지금 공익 제보자로 무슨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정권에서 위험성만 더 커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말이 그분에게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본인이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명태균 씨는 자기 지금 배고프다는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은요 강 씨는 지금 혼자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고요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립니다 목사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말씀하시고 말았지만 아니 나 처벌 받겠다 기소해라 난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취재 기법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난 이런 이런 목표였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떠냐면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서 시종 같아요 일관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언론 서울의 소리든 우리 스픽스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갑자기 오늘 밤에는 어떤 입장이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있는 건데 자 나락골을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기계적 균형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비판을 받더라도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강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논리대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좀 더 유보해놓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길 바라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김근희 여사의 육성이 어찌됐든 총선 과정에서 개입됐다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강 씨가 가지고 있던 제3자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국정농단의 스모킹근이 될 것인데 여전히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MBC나 뉴스공장 심지어 저희들에 대해서도 취재의 방식, 내용, 자신이 설명한 것을 필요한 것만 잘랐었으니까 내가 사기꾼이나 살인자처럼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저희들은 아예 가감없이 그대로 한번 담았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판단하게끔 정말 억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을 좀 맞춰서 내놓는 것이니 한번 우리가 판단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시간 반쯤 이야기하면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의도하지 않게 진실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진실이 뭔지 일단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스포가 될까봐 노변호사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중요한 걸 몇 개 건졌다고 그랬거든요 네 건졌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건가요 우상민 님이 이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이런 사람이다 뭐다? 모나미 팬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태균 씨의 답은 모나미 팬은요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다른 팬보다는 가격이 싸고요 잉크는 최고급을 썼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노영이가 아니 그래서 얼마냐고요 또 다시 물어보면 결국 또 딴소리 하면서 답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오늘 사실 인터뷰입니다 모나미는 프랑스어예요 몸나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아니 너무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보면 김근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또 7개의 파도가 오는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지났고 4개, 5개, 6개는 예상할 수 있는데 마지막 파도 하나는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저희들 인터뷰 말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이유 그리고 일정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지금 현재는 없다 그러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사람이 나온 것은 맞다 이번 인터뷰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3시간 반 동안 인터뷰한 내용에는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도 공개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오늘 서로 확인된 것만 1시간 20분짜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아크로비스타 선물 발언 뉴스 공장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전략가로 알려진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내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 개입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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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대선 때까지는 되게 친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총선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도 하면서 대신에 내가 그걸 막기 위한 나만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해서 한다면 나도 역시 당신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아마도 지금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함정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게 지금 강하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못 견디고 터뜨려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실제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검찰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 또는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본에 보면 노용희 변호사님 직함이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대변인인데 정말 반가운 직함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낍니다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을 했냐 안 했냐 선거에 얼마큼 개입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물꼬를 틀어서 검찰과 경찰이 명태균 씨를 사법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말하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밤늦게까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봤잖아요 박상위원 검찰 저는 이화영 씨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분이 만약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벌써 석방돼서 쌍방울 사옥 옥상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연어이든 뭐든 양주도 마시고 이러고 다닐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2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모든 사안을 틀어버리는 정말 최대 암적 존재가 검찰이라는 것을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우리가 말하는 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노변호사님이 검찰 독재 대책이 대변인 기대하겠습니다 화려하고요 이번에 너무 반가워 명품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최 목사님은 실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정도의 흉폭한 조직이었다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다 저는 미국에서고 한국에서고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국가보안법 조사 받을 때 외에는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경찰 조사 거치고 검찰 조사를 수사를 받다 보니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노임호사 저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이런 정도면 노변 우스개로 질문할게요 노변도 검찰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검사님들 무서워한다니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서워한다는 말씀은 하지만 검찰에서 딱 마음 먹으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인생 망칠 정도로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을 캐내가지고 드러내서 별건 수사 같은 것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드러나서 그 자체가 범죄 혐의점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하는 검사들의 행태는 아예 조작질을 해요 조작하고요 명태균 사건은 대표적인 별건 수사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풀리면 조작질을 하죠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는 게 조작질 완투 쓰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죽하면 그 30분 동안 통화를 이재명 대표가 자기 SNS에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내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풀버전을 들으면 알지 않냐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 그럼 네 속듯이 그렇다 너는 그거를 다른 뜻으로 말한다 그건 중구의적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처벌하겠다고 하고 윽박지르고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상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게 없는 사람도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아무리 정말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가족의 볼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정말 건국이래 우리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렇게 군부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 군인들도 이 정도 물론 엉망진창이고 양민도 죽이고 그랬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서글프고 화나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어쨌든 내가 검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와 이런 걸 따져봐서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짜집게 하고 조작하고 옛날에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수님도 대한민국 검찰에 걸려들면 당신은 왜 물로 포도주를 사기쳤어? 당신은 왜 물고기 두 마리 하고 도리떡 다섯 개 하고 왜 사기 쳐서 수천 명을 먹였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상입니다 옛날에 검찰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이것은 관행상 잘못된 것이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문제트리식 수사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경찰개혁 과제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조작질을 한다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간접단 사건 조작 이런 것들이 많이 횡령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로 척결해야 할 적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조작질을 하는데도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끝까지 우기면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국힘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뭐 저리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지라면서 그 조작질을 옹호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등 구태타 일당들을 사법 처리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면구스러운 표정으로 성공한 구태타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살아있는 힘인데 라는 약간 미안해하는 신용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석에서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물라면 무는 개다 물지 말라면 물지 말고 이렇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물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담 이런 식으로 자주 섞인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고 염치라고 하잖아요 염치도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 여주지청에 소환을 당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두 건 송치로 알고 갔는데 여섯 건이 송치된 가서 보니까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변호인도 조회해도 모르고 저도 인지를 못해서 가서 보니까 여섯 건이 송치가 됐는데 다섯 건은 여주지청에 송치가 됐고 한 건은 수원지검에 송치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디올백 사건의 당사자인 저를 어떤 보복을 하거나 저를 이제 힘들게 탄압할 방법은 없다 보니까 디올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선거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 이제 저를 별건 수사로 인지수사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세차에 올라가서 몇 번 발언한 거 몇 분 정도 발언을 두 차례 한 거 그다음에 강연했던 내용 가지고 이렇게 다섯 건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이철규 위원 명예훼손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될 것 같다 우리 변호사가 이제 재판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검찰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어제도 개천절인데도 그 열심을 가지고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저를 수사를 했잖아요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열심이면 왜 대통령과 배우자는 관권선거 선거중립법 위반을 하고 그렇게 총선 개입을 하고 정당정치 개입을 한 사건이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고 확실한 건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에 대한 민생토론을 해가지고 거의 그 민생토론을 주체하는 비용만 20억을 썼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선거중립법 위반한 그런 공지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도 않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는 검찰로 검찰은 마포수사대로 이렇게 이첩을 하면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최재형 목사는 잽싸게 공소시효가 되기 전에 이 총선 공소시효가 되기 전에 선거법 그거 하기 전에 하려고 그냥 저를 계속 소환 연락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도 없다 보니까 개천절날 출두를 하게 된 겁니다 어제 이런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국민들께 그러면 대통령과 배우자도 빨리 나하고 똑같은 죄목이면 그분들은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저는 법 앞에 형등하니까 그렇게 부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 구독자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위치에 있더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건된 게 두 건인지 여섯 건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변호인도 모르고요 원래는 무기대등의 원칙이라 저기 작대기면 나도 작대기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우린 아랑곳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대통령 부부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겠어 바로 그겁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국가입니까? 경찰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나한테 우편물로 고질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했다고 이렇게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쁘다 검사들 정말 저지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나쁘다 저지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무기로 국민들에게 폭력배처럼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거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하고요 제가 보수 성향의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검찰 계속 그냥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정치적 반대자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말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검찰이 누구는 끝까지 봐주고 누구는 끝까지 죽이는 방식을 이 검찰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용인하고 가느냐 좀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거구 언론인이든 거구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라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원래 깜빡이 갈 놈이야 그거 가는 거 당연하지 지가 재질러 놓은 일 봐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 정치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만 가지고 감액을 쳐넣으면 돼 라는 논리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언론이냐 아니면 양심적인 지식인이냐 아니면 보수 성향을 국민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던 말씀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건 그냥 진영 놀리고 생각이 없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그래서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안 갔냐 지금 감옥 가는 건데 그 혐의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또 정권 바뀌잖아요 그러면 홍준표도 되고 오세현도 되고 다 돼요 한동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검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공고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다 동원돼가지고 목사님 같은 분한테 그렇게 모욕적으로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검찰청 해체해야 합니다 반드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